야, 진숙아! 봐라, 내 이야기 했지? 누구 서방 친구들이 꼭 내를 다시 찾아올게라꼬 여기 가져가라 아, 지게 내 마누라다 너도 알지? 뽀구리를 억수로 잘해가 내가 데려 살기로 했다 아이가 저이 시발 년이 지금 누구를 짜리고 하노? 확 부지를 잡아찍니까, 이 씨 야, 너 왜 그러노? 어, 그래, 미안하다 내가 오랜만에 너희 보니까 너무 반가버가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아니다, 괜찮다 원래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이래 춥고 헷갈려 있고 막 그렇다 무슨 냐? 무슨 냐고 뽀이지? 네, 싫어 뽀하나? 아니다, 아니다 너 놀리라고 해볼 소리다 자, 너희들 다 대학생 됐다며 나는 2년제다 와, 찌기네 내 친구들이 둘씩이네, 엘리트 대학생이네 너희 이거 나중에는 배인 닮은 잘해 줘야 한다, 알았지? 너는 무슨 말을 그리하노? 이거 상고에 이리 당혀봐서 웃자노 아, 진짜 괜찮습니다, 뭐 어때요? 야, 이 시발 년아 그래, 너희 남편은 깡팬데 잘생긴 대학생 친구들이 오니까 보지가 벌린 걸로 하나, 응? 이 시발, 오늘 단체로 떼시발, 놔줄까? 어이, 개 같으냐? 준석아 아이다, 말하지 마라 쟤 년이 요즘 뭐가 불만이 많다니까 찾아봐라, 찾아봐라 찾아봐라, 니리로 이리와라 오늘 시왕으로 꼬마차 상관하니까 준석아